자 여러분들 이번 합성 뭡니까 우리 또 시청자가 지금 뭐 유튜브 스타 되고 싶다네요 음 사왕 두개 합성한답니다 여포랑 에이스 에이스랑 여포 이거 조금 음 좀 걱정이 된다 어 이거 근데 좀 걱정이 돼 일단 뭐 한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해야지 유튜브 스타 만들어 줄게 내가 어? 아이디 일단 공개하자 왜냐면 유튜브 스타 만들거니까 아이디가 mv무밍이야 mv무밍 어 내일 아침에 이거 스타 될 수도 있어 mv무밍 가보자 자 여포랑 어 에이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방송중이거든요 우리 누구 나올지 맞추면 제가 어 나중에 선물줄게요 누구 나올까 가보자 여포 에이스 합성 3 3 2 1 여포 에이스 사왕 합성 갑니다 여포 에이스 에이스 여포 누굽니까 자 여포 에이스 과연 쏘겨 망했어요 여호 요요요요요요요요